한 마디만 할게 나는 내 얼굴 보고 준비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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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미안해 서울 최고 1학년 장류진 질투와 분노가 뒤섞인 검붉은 새 육신을 위해 반드시 흡수해야 하는 정수 먼저 가지마 가톨릭대 7학년 최헌식 예상치 못한 변수 들어가 기다려 넌 앉아있어 가톨릭대 중속고등학교 1학년 김중호 부생무치 소심한 성격 진도 하나 없는 왕자 자살을 실행할 그 순간에도 죽은 고양이를 생각하는 작가님 가톨릭대 중속고등학교 1학년 김중호 인간성을 유지할 수 있으니 악인물들이 딱 지고 그게 이 녀석을 실행해 이 녀석을 실행해 이 세상에 이처로 마귀 없는 인간이 흔치할 것 자 이제 이제 뱀파이어가 되어 재물의 조건을 갖췄으니 내 육신이 될 일도 부족함이 없다 그래도 죽을 목숨 새 삶을 살게 됐으니 이 몸에게 감사하길 나 샌젤맨 백작에게 말해 아빠 이름듯 보도 주 반짝이 루는 샨들레 가려진 가면들이 광상을 선사해 한 번 지나가고 새벽은 오는데 사람들은 원하지 않음 감춰왔던 글금금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